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요. 마파두부. 마파두부밥을 할겁니다. 이거 즉석식품이구요. 그냥 데우면 됩니다. 이 상태로 중탕에 조리. 넣어서 따뜻하게 하면 끝이에요. 간단하죠. 날씨에도 너무 더워서 요리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. 반찬 준비할게요. 반찬 준비. 아예. 쓴바야기님 받았구요. 제가 바로바로 답변 못드려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. 채팅창을 바로바로 못봐서. 오늘은 어제 5개에 만원에 산 반찬을 다 먹을게요. 3개 남았는데. 먹는걸로. 0.5개 에 밤을 다해 버튼을 더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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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족하세요. 파채. 네. 아. 파채라네. 파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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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래는 있죠. 파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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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연근 김치는 있습니다 김치는 제가 사온게 있어가지고 김치는 연근 김치는 les지 김치는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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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왜 안돼 이제 안 보여요 근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끓여야 됩니까? 끓여야 됩니까? 그리고 밥은 그냥 물만 끓인거잖아요. 그쵸? 그냥 단순하게 물만 끓인건데 물을 끓여야 됩니까? 물을 끓여야 됩니까? 고춧가루 조금 더 끓일께요 남은 밥은 이렇게 끓는거에요 밥이 남아가지고 어제 한 밥인데 남아가지고 따로는 덜어놓고 내일 아침에 먹든가 밥을 남기는거 좀 싫어해요 밥을 남아줄게요 밥을 남아주면 밥을 남아주세요 지금 아프리카가 채팅이 안보입니다 지금 계속 졸아나요 아 미친놈다 왜 저러지 아프리카가 채팅이 안보입니다 아프리카가 채팅이 안보입니다 아프리카가 채팅이 안보입니다 부어주면 끝 잘 되었구요 완성 아프리카가 채팅이 안보입니다 마파 두부와 완성 맛있게 먹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워 더워가지고 이제 뭘 못하겠네 너무 더워지 녹화는 여기까지 갈게 따뜻하게 breakthrough 감사합니다.